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메트로 고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열차는 중앙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행 일반 열차입니다. 당산 여의도 고속터미널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메트로 고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열차는 개화, 개화행 일반 열차입니다. 종합운동장, 고속터미널, 여의도, 김포공항 방면으로 가실 고객은 이 열차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the all-stop train bound for 개화, 개화. Thank you for using the Metro 9.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중앙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메트로 9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VHS Medical Center, VHS Medical Center,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for using the Metro 9. ivas 노ن지사와 brought to you by iş们의 över 중앙보훈병원역입니다. muñoz 잘안봉분병원역입니다. 2번 역은 둔촌오륜, 둔촌오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번 역은 올림픽공원, 한국체대, 올림픽공원, 한국체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 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5호선으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걸어 타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올림픽공원, 한국체대, 올림픽공원, 한국체대, 올림픽공원, 한국체대, 올림픽공원. 2번 역은 한성백제, 한성백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번 역은 송파나루, 송파나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번 역은 석촌, 한솔병원, 석촌, 한솔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 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8호선으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걸어 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석촌, 한솔호스피럴, 석촌, 한솔호스피럴. You may exit on the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8, or express train of line number 9. 2번 역은 석촌고분, 석촌고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석촌고분, 석촌고분. You may exit on the left. 2번 역은, 석촌, 석촌고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석촌, 석촌고분. You may exit on the right. 2번 역은,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 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2호선으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걸어 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ports complex, sports complex.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or express train of line number 9. 2번 역은, 봉운사, 봉운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2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봉운사, 봉운사.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express train. 2번 역은, 삼성중앙, 삼성중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삼성중앙, 삼성중앙. You may exit on the right. 2번 역은, 선정능, 선정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 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수윈분당선으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삼성중앙, 삼성중앙.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수윈분당란, or express train of line number 9. 2번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어, 발이 빠질 위험이 있사오니, 내리고 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 역은, 언주, 언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언주, 언주. You may exit on the right. 2번 역은, 신논현, 신논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 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신분당선으로 환승하실 고객은,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논현, 신논현. You may exit on the left. You can transfer to 신붕동란, or express train of line number 9. 2번 역은, 사평, 사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서평, 서평. You may exit on the right. 2번 역은,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 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3호선, 또는 7호선으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express bus terminal.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line number 7, or express train of line number 9. 3번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t. Bonpo, St. Bonpo. 2번역은 구반포, 후반포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2번역은 동작, 현충원, 동작, 현충원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4호선으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편충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역은 흑석, 중앙대입구, 흑석, 중앙대입구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흑석, 중앙유니버시티. 흑석, 중앙유니버시티. You may exit on the right. 2번역은 노들, 노들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2번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1호선으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거락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no wrong진, no wrong진.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 or express train of line number 9.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역은 색강, KB금융타운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역에서 실림선으로 환승하실 고객은 2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색강, KB프난처타운. 색강, KB프난처타운.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seamless line. 2번역은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신한투자증권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5호선으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거락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신한투자증권역입니다. You may exit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or express train of line number 9. 2번역은 국회의사당, KDB산업은행, 국회의사당, KDB산업은행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Assembly, KDBbank. National Assembly, KDBbank. You may exit on the left. 2번역은 당산, 당산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2호선으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거락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산, 동산. You may exit on the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or express train of line number 9. 진풍덕전시, 당산, 당산전. 마모나쿠 당산, 당산역이です. 2번역은 선유도, 선유도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선유도, 선유도. You may exit on the right. 2번역은 신목동, 신목동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목동, 신목동. You may exit on the right. 2번역은 염창, 염창역입니다. 2번역은 염창, 염창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2번역은 등촌, 강서대학교, 등촌, 강서대학교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등촌, 강서대학교, 등촌, 강서대학교, 등촌, 강서대학교. You may exit on the right. 2번역은 증미, 증미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2번역은 가양, 부민병원, 가양, 부민병원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역에서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고양, 부민호스피라, 고양, 부민호스피라, 고양, 부민호스피라. You may exit on the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express train. 2번역은 양천향교, 양천향교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양천하양교, 양천하양교. You may exit on the right. 2번역은 마곡나루, 서울식물원, 마곡나루, 서울식물원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공항철도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마곡나루, Seoul Botanic Park, 마곡나루, Seoul Botanic Park. You may exit on the left. You can transfer to airport railroad, or express train of line number 9. 2번역은 마곡나루, 마곡나루, 서울식물원역입니다. 2번역은 신방화, 신방화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2번역은 공항시장, 공항시장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airport market, airport market. You may exit on the right. 2번역은 김포공항, 김포공항역입니다. 내릴 실무는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2번역에서 5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서해선으로 환승하실 고객은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김포 International Airport, 김포 International Airport. You may exit on the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airport railroad, 김포 Gold Line, or 사해임 라인. 前方道站是, 진호機場, 진호機場站, 마もなく, 김포空港, 김포空港駅です.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개화, 개화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메트로 9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개화, 개화,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for using the Metro 9. 前方道站是, 개화, 개화站. 마もなく,今朝, 개화역이です. 次回は, 개화역이で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